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김기현입니다. 2021년 3월교육청 모의고사 총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현역에서 고3 딱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치르는 첫 번째 모의고사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겨울방학 때 진짜로 열심히 해서 3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래도 1, 2학년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고 만약에 열심히 안 했다 하더라도 겨울방학 빡쓰게 해서 성적 올려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3월 모의고사를 봤을 거야. 첫 번째로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려웠을 수 있고 이걸 현장에서 풀어내기가 빡빡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본 친구들은 정말로 잘 본 대로 잘 자신감을 갖고 의미를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생각만큼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의기수침해 할 필요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 3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일 뿐 우리가 배워갈 점만 잘 배워가시면 되겠다는 거고 일단 국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탐구까지 그냥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고생 많았다는 거. 그리고 해설강의 보기 전에 항상 혼자서 피드백하고 풀이를 꼭 고민해 본 다음에 해설강의를 보면서 공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계략적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당연하게도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의 압박감이라는 걸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어떤 식으로 그냥 출제됐다 정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은 주의해야 할 점이 뭘지 정도만 일단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들아 공통과목은 우리가 사물무유사의 의미를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교육과정이 딱 바뀌고 문의과가 통합되면서 시험지 양식 자체가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문항 배치 처음 보는 문항 배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수원 수트가 쭉 나오고 그리고 23번부터 선택과목으로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번호 때부터 막혀도 되는 거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베이스가 없어요. 경험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탁탁탁탁 막혔을 거야. 막히다 보니까 나 이번 시험 망했나 봐. 게다가 두 번째로 이번 사물무유고사 공통과목은요. 풀어보면 알 거예요. 3점짜리 또한 빡빡해요. 4점짜리 또한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극악의 난이도는 없었어. 그러니까 아예 못 풀 문제는 없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꽤나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으면 3점짜리에서부터 막히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경험이 돼야 돼. 실제로 뭔가 이렇게 공통과목이고 수원 수트로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수원 수트에서 너희들한테 변별을 주려고 하는데 변별을 줄 때 4점짜리뿐만 아니라 3점짜리에서도 충분히 막히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계산을 요구하는 게 꽤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이니까 계산이 좀 빡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계산이 빡세게 나온 적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답을 내는 연습을 평소에 꼭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내가 뭔가 계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써서 계산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샘이 공통과목 수원 수트 정말로 열심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지 않고 어떤 식으로까지 확정될 수 있고 다른 방법까지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 다 얘기해 줄 거거든. 필요한 부분 다 들으면서 공부하자. 알았지? 그래서 3, 4점짜리가 꽤나 어렵다 보니까 문항 배치에서부터 어? 내가 어디서 막혀도 되는 거지? 어? 3점짜리에서 막혔는데 옆에 들은 시험지가 확 확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3점짜리에서 막혀 있어. 거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생각해봐. 옆 친구들 시험지 넘어가는 것도 못 풀어서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만 못 풀어서 여기에 멈춰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옆 친구들도 못 풀었으니까 아 넘어가는 거구나. 그럼 나도 못 풀었으니까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마인드 중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야. 모르면 넘어간다. 이 얘들아 앞에서부터 내가 풀다가 만약에 뭔가 딱 막히잖아. 막혔는데 만약에 이게 3점짜리야. 또는 4점 초반부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걸 못 넘어가요. 왜? 여기 막히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야 뒷문제까지 이제 쭉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막히다 보니까 나만 벌써 막혔어. 그런데 생각해봐. 그 막힌 상태에서 계속 고민을 하잖아. 의외로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다시 한 번 넘어오세요.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시야에서 이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1번부터 쭉 풀어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 공통과목이 3점짜리 일단 다 푼다. 그리고 4점짜리로 넘어갈까 말까는 일단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4점짜리에서 일단 풀 수 있는 걸 다 풀고 선택과목 3점으로 넘어가셔도 괜찮고 또는 그래도 공통과목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공통과목 4점 도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도전한 다음에 선택과목 3점짜리로 넘어가는가. 알았지?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순방향으로 쭉 풀 수는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걸 먼저 제대로 다 푼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지. 알았지? 가장 중요한 경험이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들아 수학 1, 수학 2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느끼셔야겠고 두 번째로 당연히 수학 1 무시하면 안 돼요. 풀어보면 알겠지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생소할 수 있어. 게다가 수열 문제가 꽤 빡세게 나오면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 또한 오늘은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단원이에요. 수원의 지수로그 함수 심각함수 수열 전부 다 빡셀 수 있는 거라고. 게다가 수트는 전통적인 킬러 주제다 보니까 얘 또한 우리는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결론이야 공통과목은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게다가 난이도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문항 배치 꼭 경험한 거 앞으로도 연습하면서 공부해 주시고요. 3점짜리에서도 충분히 계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 평소에 공부하자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답내는 연습 하셔야 돼. 그럼 친구들이 지금 여기까지 하면 그냥 계산하면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을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 많다니까. 알았지? 평소에 답내는 연습 꼭 하시고요. 마지막 모르면 무조건 뭐해라? 넘어가라. 그래서 공통과목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내가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했다. 일단 얘들아 선택과목 자체가 이 세 과목 전부 다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게 범위가 너무 좁아요. 범위가 너무 좁아. 미적분만 하더라도 수율의 극한만 나온단 말이야. 급수도 안 나와. 그럼 얘들아 수율의 극한 자체에서 낼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리 8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야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계산이 조금 빡센 문제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풀어주시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어디 정도까지 고민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얘기해줄 테니까 그 부분만 잘 공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범위가 좁다 보니까 조금은 계산량이 많은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미적분 과정에서는 너무 문제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한 번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들아 확통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 범위가 좁지만 확통이 중요한 이유는요. 확통 얘들아 공부해보면 알 거야.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뭐예요? 무조건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확통은요. 무조건 경우의 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확률을 풀다가도 우리한테 막히는 건 뭘까? 경우의 수 때문이야. 경우의 수 막히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앞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조금은 빡빡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 그래, 경우의 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야? 중복 없이, 빠짐 없이, 잘 세는 거. 그러면 중복 없이, 빠짐 없이 세려면 어떻게 할래? 아, 필요하다면 여사건을 관찰해볼 수도 있고 뭔가 케이스를 적절하게 잘 분류할 수도 있겠네. 말이 아쉽죠. 직접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셔야 된다. 문제 푸는 연습하시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막 풀지 않잖아. 어떠한 조건 나왔으니까 어떤 생각 해볼래? 어, 이 조건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 제시해주는 거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연습해라. 알았지? 그래서 확통은 경우의 수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해줘야 돼. 마지막. 기아입니다. 기아 또한 이번에 뭐 나왔어? 2차곡선이잖아. 이 또한 공부해보면 알 거야. 우리가 기아에서 조금은 무시하는 것 중 하나가 2차곡선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벡터도 어렵지. 그리고 공간도형은 뭔가 내가 수선의 발을 어디다 내려야 되지? 어떻게 보조선을 구해야 되지? 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얘들아 2차곡선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2차곡선 또한 뭐 그렇게 빡세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각각의 2차곡선에서 어떠한 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곡선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이어서 어떻게 정의를 활용할지를 연습해 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확률과 통계와 기아는요. 선택과목 전부 다 앞단원 중요한 단원들이었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미적분은요. 슈혈의 극한이다 보니까 미적분 자체에서도 조금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너무 크게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여기는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알았죠? 대신 얘들아 선택과목은 앞에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중간에 바꾸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 뭔가 중간에 계속 바꾸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알았죠? 미적 선택했으면 끝까지 미적 빡세게 하시고요. 확통 선택했다면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확통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기아 또한 오 미적분이 그래도 좀 쉽대. 아니야. 그냥 각자 선택한 거 잘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줘.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우리 애들아 우리 뇌야 힘냅시다. 이게 사물무유사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크게 의미부여하지 말자는 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내가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성적을 잘 받았다. 원하는 만큼 잘 받았다. 그러면 진짜로 잘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열심히 한 성취의 경험 느끼셔야 돼. 그래서 아 열심히 한 만큼 나 잘 될 수 있겠다. 수능 때까지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쭉 동기부여 받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가장 힘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 1, 2월 달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진짜로 열심히 잘 보고 싶었는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진짜로 다 망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라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얘들아 크게 의미부여하지마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크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생각이야. 첫 번째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능까지 잘 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여러의 역경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많은 피드백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했는데 그냥 앉아서 뭔가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닐까? 내 공부 방향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풀고 그냥 답지를 외우기만 한 건 아닐까? 이러한 피드백을 하셔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어떻게 조금은 바꿔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의 충분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의 자존감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자신감 떨어진 건 회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내가 공부한 만큼 잘 안 나왔네? 그러면 앞으로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6월 편 건 그리고 9월 편 건 마지막 수능까지는 빡세게 할 수 있게 조금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알았죠?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 안 돼요. 우리 1, 2월 달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건 조금은 다른 의미로 파이팅 하셔야 돼요. 벌써 3월이다 얘들아. 우리 1월 달에 딱 2021년을 딱 새해를 맞이할 때 각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올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냈으면 좋을까? 라는 걸 다짐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벌써 3월이야? 벌써 4월이야? 벌써 4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훅훅 하면 벌써 다음 날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가? 그리고 내일이 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정말로 빡세게 내가 계획한 만큼 잘했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해설강의 꼭 각자가 피드백한 상태에서 총평 이후에 해설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꼼꼼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잘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해설강의에서 보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